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루입니다 네 오늘은 자 진짜 레오파드 게코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진짜 한 백몇십 마리가 새로 입고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귀염둥이들 슈아텐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이 바로 슈아텐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 하이엘로우 어디갔지 자 진짜 이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하이엘로우 친구들도 여기 하이엘로우 친구랑 슈아텐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갔니 한 마리가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여기서 스머스 자고 있네요 안녕 안녕 자 자 그 다음에 수노레이라 친구도 왔어요 눈이 빨간 게 매력적이죠 레이다 친구들은 눈이 빨개요 눈이 빨간 게 매력적인 스노레이다 친구들 오 개구리처럼 오네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벨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바로 벨 선글로우라는 친구인데 색깔이 엄청나게 이쁘죠 노랑노랑한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지금 한 마리만 입고가 되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스노우 레이다 벨 선글로우 하이엘로우 그 다음 슈아텐 등등 들어왔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통이 100개짜리거든요 여기 100개짜리에 꽉 찼습니다 우선은 여기 아기 친구는 눈이 빨간 슈퍼소나 그 다음에 눈이 빨간 스노우 랩터 오 어디갔지 짜잔 그리고 온몸이 하얀 색깔 패턴인 바로 맥스노우 루시스틱 이 친구 하이엘로우 고컬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수노우 알비노 아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요즘에 좀 꽂힌 게 있는데 바로 디아블로 블랑코예요 얘는 루비아이어가지고 눈이 빨갛습니다 굉장히 약간 닭같이 생기긴 했는데 오 요즘에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그리고 레몬 프로스트 그 다음에 스노우 클립스인데 이 친구는 번식을 하게 되면 이제 갤럭시가 나오는 모프인데요 이 WI가 들어가서 확실히 색깔이 더 이쁩니다 네 굉장히 이쁘죠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있는 선글로우 선글로우는 아쉽게도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블레이징 블리자드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마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프가 너무 많아요 사실 스노우 알비노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 하나 더 있고 일반 로시스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 아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이엘로우 하이엘로우가 한 50마리 가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맥스노우 친구들도 있습니다 맥스노우 친구들은 색깔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자 이런 여기 레오파드 친구들이 여러분들 입문용으로 파툰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자 얘네들은 사육도 쉽고 냄새도 안 나고 거칭 능력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한 마리씩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자다 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친구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바로 슈퍼랩터입니다 자 이 친구도 눈이 빨간 친구예요 여기서 갤럭시가 모프가 나오는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는 갤럭시 윗단계 바로 유니버스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찾는 거 맨날 슈퍼바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머리나 몸통에 점이 없어지고 색깔이 굉장히 주황주황 되는 친구들 아시죠 슈퍼바디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신규 입고 영상 간략하게 찍었습니다 주말에 오시는 분들 다음 주 화요일 광국절까지 거의 20% 할인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얘 눈 봐봐 주운 같아 주운 눈이 엄청 땡글댕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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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